청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코로나로 중단된 청송사과축제를 3년 만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축제 일정은 오는 11월 2일부터 닷새 동안이고 코로나 종료와 지역경기 부활을 기원하는 뜻에서 황금진사과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성군이 2018년부터 집중 육성 중인 황금진사과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빛 껍질에 높은 당도가 특징인 시나노 골드 품종으로 부사보다 20일가량 빠른 10월 초에 수확을 시작해 가을사과시장의 새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